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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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뭐라는 게 뭡니까? 13번 환자,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와 나와요, 왜 어떻게 온 거야? 제가 같이 가야 돼요. 같이 가야 된다고요. 예, 제발. 동의자 백여원과 이태준을 쫓는데 모든 동찰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. 당신 안에 찾죠. 이 사람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어요. 내가 직접 간다. 지금부터 실수하는 놈들 갇혀왔다. 패스 밟아! 이쁘죠. 거긴 나왜. 이쁘다. 그 패스? 이쁘다. aver